시작. 뭐야, 뭐야. 시작. 잘 버텨요. 강칠구 버팁니다. 강칠구. 넘어가나요, 강칠구. 강칠구. 7구 형. 아, 진짜? 뭐야. 오, KCM. 강칠구. 강칠구.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자꾸 울잖아. 땡큐. 카피폼스테트 컨그레츄레이션. 깔끔하다. 깔끔해. KCM 4강 지출. 잘했어요. 야, 너 뭐라 그러는지는 알어, 네가? 몰라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용어 다 했습니다. 누가 생일이야? 새해라 생일해, 새해. 새해입니다. B조 나옵니다, B조. 박정우, 유희관. 유희관 파이팅! 보여줘, 야구부 보여줘. 가자, 드가자. 박정우 파이팅! 드가자. 지름 박정우. 야구 유희관. 정우야, 정우야.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야, 우승기 빼고 해라. 우승기 빼. 아, 못 빼겠다. 빼요? 유희관 선수는 왼손인데 괜찮아요, 오른손으로? 네, 네. 오른손 받아줍니다. 왜 이렇게 야구가가 셀 수도 있어. 아니, 그런데 씨름이 세다니까. 자, 힘 빼시고. 힘 빼시고. 8강 B조 경기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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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희관 왜 그래? 유희관 어떻게 해? 놀랬어, 놀랬어. 아, 유희관. 찍었어요? 유희관 탐나요, 깔깔이야. 네.